인생의 체육 인생의 체육 이제 피칭을 할 건데 여기 있는 코치님이 지금 약간 유선거리라서 제가 좀 죄송스럽거든요 이제 유선거래서 두 발 뒤에서 던져있습니다 이번에 피칭 했어야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? 수비하면서 힘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그래도 일단 100을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월 오케이 자 앉아보십니다 이제 3 3 4 5 5 5 5 우와 섬유야! 우와 10번 볼 끝 봐봐 자 보이시죠 여러분? 스피드 한번 재보겠습니다 93! 자 코치님의 스피드를 재볼텐데 93키로를 이상 던지는 거 마무리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88! 가볍게 88! 88! 93은 깰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냥 모아서 꽝! 왜 높이 가지? 89! 늘어났죠? 아 안되나 튀었다 113인데 튀었어 자 끝!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 두 개 지금 체력을 안 배서 또 배팅 치셔야 되니까 두 개 가겠습니다 오 좋다 90키로! 자 마지막 하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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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모아서 팔 스윙을 빠르게 팔 스윙을 빠르게 탁 나가면서 하지마 95! 95! 마지막 극적으로 우와! 95가 나와 어떻게 95가 나오지? 감을 좀 잡으셨나요? 아니요 그냥 열어박아서 하나만 더 해보면 안 돼요? 101키로! 101키로! 그래서 여러분 잡아보시면은 엘이티 선수들 있잖아요 빵빵 꼽는 애들 느낌이 난다니까 이거는 잡아보시는 분들이 받아보세요 네 받아보세요 네 받아보세요 91! 볼 꼽죠? 90키로 아 힘들어 자 끝 지금 괜찮으시죠? 네 어깨가 텐션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데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날씨가 거의 한 40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? 40도요? 네 40도 아닌가요? 하여튼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오늘 그래도 이제 배팅은 또 제가 보기에는 코치님한테 특히 해요 우와! 자 빠따가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? 네 야씨냐덕 자 스윙 한번 몇 개 와 오케이 이게 라켓 돌리듯이 돌리시는데 저쪽으로 쳐 보겠습니다 빨간색 저쪽으로 저쪽 보고 하나 둘 땅! 와! 우와! 티베팅을 바로 감 잡으셨어 하나 둘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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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런 느낌이에요 네 하나 둘 다! 갔다! 다! 갔다! 오케이 배딩 갑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티베딩을 가볍게 쳐 보지 않았습니까? 진짜 이제 배딩을 통해서 한번 얼마나 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치님 네? 몸이 너무 들어가면 안 좋아요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대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던지시는 거 저번보다 세게 던지시는 거 같은데요? 아 그래? 알겠습니다 조절하겠습니다 실력이 느리셨으니까 자 감 잡았다 좋아 아이우 좋아 아이우 탁 아이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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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기.. 와! 저기를 넘어갔는데? 와 근데 저게 어떻게 넘겼대? 탁 와우! 탁 와우! 툭! 툭! 오! 오! 빠다는 어떻게 해야 멋있어요? 멀리 날리셔야 될까? 빠다는 치고 이렇게 와야 돼 치고 나서 던져요? 오케이 오케이 탁 왔다! 탁 왔다! 빠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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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다운 기가 막혔는데 안 넘어갔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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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런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! 아! 오케이! 와! 와! 아웃트로 합시다 아웃트로 마지막 자 저희가 배팅까지 쳐봤는데 지금 코치니 손이 다 찢어졌어요 진짜 이게 이렇게 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공 때리는 느낌이 좀 비슷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스쿼시랑 어느 정도 공태점인가요? 아무래도 이 배트 칠 때도 중심이 뒤로 이동했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때리게 되잖아요 스쿼시 스윙도 그런 식으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스윙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게 비슷해서 조금 더 잘 쳐지지 않나 제가 아무리 봐도 빠따부터 해가지고 던지는 거 다 계속 경악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코치님이랑 한번 경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여자야 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대결을 하던가 경기라던가 괜찮습니까? 네 빠코팀으로 제가 가는 건가요? 그렇죠 저희 팀입니다 제가 감동 좋아요 알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또 누가 나왔으면 좋겠는지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